트위치 형님들 어서오시고 아프리카 형님들도 어서오시고 유튜브 형님들 매번 오시던 분들 안녕하십니까 확인 완료 레츠고 형들 가볼게요 인벤토리 왜 또 자리가 없어 뭐야 이거 굶주면 깔고 에버링크 제네 무적 업체로 무적이 안걸렸어요 의지쓰고 그대는 그 퇴원 레츠고 하자마자 옮기 레츠고 터트려버리기 제네 무적 키고 빡딜 레츠고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위에 운속 떨어지는거 봐야되요 오케이 위에 운속 안떨어져요 업트 키고 이야 더스크 너무 맛있다 껍데기 계속 까버렸습니다 안돼! 쿵찜이 사라졌어 잡았는데 잡은건데 쿵찜이 사라졌잖아 개새겨 자 오늘은 좀 기도좀 하면서 아 뜬줄 알았어 이동석도 눈 감았다 떠가지고 이동석도 올 세트로 봤잖아 까새겨 까새겨 언기형 덱스 인트럭 극추와무시 다 띄웠는데 힘만 못띄웠어 힘좀 줘 힘내! 힘내! HP 1추 아 마력 이거 공격력 같으면 팔릴만 한데 이거 야 근데 오늘 근데 좀 징하긴 하다 아니 어떻게 임시 추업도 아니 판매용 추업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섭섭한 원숭이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500개로 통크패가임을 섭섭이 해운님 감사합니다 나이스 흠 감사합니다 우리 섭섭이 500개 100개 백하임을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신 해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서 굶주미 깔고 넘어와서 옵드 키고 엠브리크 키고 릴레이 키고 끄르르 퇴원에서 공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우 맛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천 개 풍캠프 뽀야? 아니 안될 수가 있네요 그게? 천 개 슈가 형들 간다 형님들 가자 우리 섭섭이 형님께서 가 따라와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와도 지금 윌 나 못죽였죠? 윌 지금 나 헤도도 못 깎았어요 바보 바로독주네 에버리크 키고 파이델 걸고 끄르르 퇴원에서 고 탈쇼까지 형들에서 고 탈쇼까지 형들에서 고 내가 지바인 너껏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다 트월마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랏빛인데요? 보랏빛 뭐야? 추억님 열개 감사믹 추억님 열개 감사믹 남은 보스 중에 뭐라도 뜨면 참개 뭐? 뭐? 아니 아프리카 형님들 대체 아니 아니 대륙의 힘인가? 대륙의 이게 자볼력인가? 아니 무슨 야 이거 뜨면 영암불이 지금 이거 뜨면 영암불이 영암불이 거의 백개요 오! 아무것도 안 봤어 아 안되겠다 야 야 이거 수치 봐 오추 오추 사추 오사오 참 정말 추억이 맞대가리가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는거지 아이고 까비 72층 5층 반 아이고 교환씨 안녕하세요 꼭 같이 뜨면 보너스 챙겨드릴게요 어? 어? 형님 그냥 들고 튀시면 안돼요? 형님 그냥 들고 튀어주세요 그냥 3개 3개 떴다고요? 야 나 시뻘건데? 떴다고? 떴어요? 존나 다급하게 불렀잖아 여기가 존나 다급하잖아 여기 지금 형님들만 봐봐 나 눈 감을게 나 눈 감을게 야 봤어 봤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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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아 아 왜 쪼개 아 왜 쪼개 형들 아 왜 웃어 아 웃는거 보니까 아니네 아 이거 낚시 아니면 내가 뿌린다고 이거 미쳤다 아니 5추가 2 5 야 강원볼이 5추가 하나 붙었는데도 94 라페형님이 라페형님 공짜로 받는건 말도 안되고 제가 기다려보세요 제가 매소는 못드려요 개그지새끼라 여기서나 고르세요 형님 요 라인 때 한번 골라 보세요 형님 뭐 가져가실래 아 요건 안돼요? 아 형님 요거 형님 요거는 안되고 안주는 옵션 안주는 옵션은 없어요 그럼 창고에 있는 노작도 가능한가요 창고에 있는 어 그러면 형님 사다리타기로 지온하게 가시죠 오케이 3번이요? 오케이 형님 3번 가신대 3번 라페형님 3번 가신대요 아 아 형님 형님 골라도 어떻게 노작 루컴머를 아니 아 형님 둘 중 하나 딱 골라봐요 루컴마 노작 받기 vs 이거 둘 중 하나 에디공 두 줄 띄우기 둘 다 부캐라구요? 아 둘 다 둘 다 부캣이라는데? 부캣짜리에 에디공 두 줄 태우기 좀 좀 그렇지 않나? 그냥 허락 안 맞고 돌려버리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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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다 멈춰 멈춰 형님 멈춰 멈춰 야야야 아까보다 좋아 아까보다 좋아 아까보다 좋아 형님 형님의 강환불 야무지네요 나중에 한번 갑시다 일단은 946 이거 전승할만 하거든요 요정도면은 요게 딱 104-5야 104-5 104-5 느낌이야 부스텝 달린 104-5 커플인 고근도 중요한데 근데 사실상 노작산 몽벨이 제일 무난하거든요 노작산 몽벨이 가장 무난하긴 해 어 어 엔더포